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금을 헐어서 여기다 주식을 좀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%를 맞춰요 근데 주식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싹 저점에 들어갔다가 딱 고점에 싹 나왔다가 다시 남들 막 남들 폭망할 때 내가 싹 들어가서 나 혼자 다 먹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냥 그냥 조금조금 조절해가지고 약간 신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는 석진 씨나 종민 씨만 못하는 게 아니라 오론법회 뚝을 이렇게 못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본업 본진이라고 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 말씀드릴 때 사업이 본진이고 직장인 분들은 직업이 본진이거든요 이걸 훼손하면서 투자를 하신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리스키한 거죠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사실 본업에 피해를 안 줄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 거 같아요 비트는 정말 나도 해본 적이 있지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내 경험이 여기 하면 그러니까 프로님은 우리 개미들도 근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좀 벌 수가 있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?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뭐 너무 투정판으로 생각해서 돈 놓고 돈 뭐 이렇게 싸게 사도 비싸게 밟고 막 이런 걸 반복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아 내가 큰 돈이 없어서 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저 사업에 돈을 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종목을 고를 때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아 종목 고를 때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실 여기 어디 죄송하지만 거기 납치라도 해서라도 열 시간이고 얘기 듣고 싶어요 하하하하